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마우스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. 마우스가 고장 나면은 키보드로 검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캐럿 브라우징이에요. 캐럿 브라우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사전을 찾았어요. 사전을 찾았는데 여기서 보통은 홈 하면 앞으로 가고 엔드 하면 끝으로 갈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F7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캐럿 브라우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캐럿 브라우징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에서도 보세요.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홈 해도 거기고요. 엔드 하면은 어디로 왔어요? 이 단어의 끝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1번 이렇게 하고 이게 홈이었고 엔드 하면 이 끝으로 가요. 이게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죠요. 이게 캐럿 브라우징이에요. 그러니까 마우스가 고장 났을 때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커서의 이동이 달라져요. F7을 다시 눌러서 이제 캐럿 브라우징을 없애버릴게요. 캐럿 브라우징을 없애면 자 이제 여기서 홈을 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엔드를 하면 끝으로 가죠. 그 다음에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씩 쭉 올라가 주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.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쓸 때도 이동 단위가 달라져요. 그래서 그 캐럿 브라우징이라는 게 있는데 캐럿 브라우징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구글 크롬에서도 방지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. 그런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캐럿 브라우징에 대한 내용을 아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우스가 고장 나면 F7을 눌러서 그 캐럿 브라우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